2심실로 구성돼 혈액이 들어오는 곳은 심방 혈액이 나가는 곳은 심실 심방과 심실의 수축기와 눈동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킬 때 혈액의 영유를 막아주는 건 판막이라는 막이지요 산소 가득 폐정맥 타고 온 혈액 좌심방에 지나 좌심실 거쳐 대동맥 타고 온 몸으로 퍼지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 나눠줘요 돌고 돌아 이산화탄소와 늑템을 가득한 혈액은 대정맥 타고 다시 심장으로 2번에 우심방을 지나 우심실 거쳐 대동맥 타고 깨끗한 혈액 실으러 가요 심방과 심실의 수축기와 눈동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킬 때 두근두근 쿵덩쿵덩쿵쿵쿵쿵 우리 몸속 심장 밖도 빨라져